Father, a thousand may fall at my side, ten thousand at my right hand, but I'll find refuge under your wings. In Jesus' name, Amen. 안녕하세요. 땀이 나지 않는 PT, 말씀 PT입니다. 오늘은 10편 91편 7절 말씀을 암송하는 날입니다. 천명이 내 옆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Psalms 91, verse 7. 천명이 내 옆에서, 그리고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그 전 구절에 나왔던 전년병 또는 멸망이겠죠. 그 멸망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10편 121편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절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A thousand may fall at your side, ten thousand at your right hand, but it will not come near you. A thousand, 천명이 may fall, 넘어질 수 있대요. At your side, 너의 옆에서. 그리고요, ten thousand, 만명. ten thousand 하면 만명입니다. 10 thousand at your right hand, 만명도 너의 오른편에 쓰러질 수 있으나, but it will not come near you. 자, 그것이 너의 근처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얼신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얼마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10 thousand at your right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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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제 전체 문장을 저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읽을 때까지 무한번목입니다. 시작! 시작! 1 thousand may fall at your side, 10 thousand at your right hand, but it will not come near you. 자, 이제 안 보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죠? 자, 시작! 1 thousand may fall at your side, 10 thousand at your right hand, but it will not come near you. 1 thousand may fall at your side, 10 thousand at your right hand, but it will not come near you. 여러분, 천명이 내 옆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thousand may fall at your side, 10 thousand at your right hand, but it will not come near you. Psalms 91 verse 7 In Jesus' name, Amen.